국토부는 말이에요. 신공항 사업 시행 SPC가 조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LH라든지 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대구시가 SPC를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기 바랍니다. 오늘 대통령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신공항을 만드는데 SPC 구성은 아닌데 지금 건설 내용이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. 우리 이관섭 실장께서 약속대로 산업 운행하고 LH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외에 좀 도와줄 게 삼성건설부는 대구에서 합니까 현대는 아마 노리고 있는 게 가득도 신공항을 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는 빼고 삼성건설부는 하고 포스코건설의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건설인데 꼭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 실장께서 좀 도와주시고 Thank you. Thank you.